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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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르다 폼이 달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그 누가 구해 아 너랑 좀 정성 하다 아 야 맞음 살살의 아침 먹은 다 꺼지겠다 아마 보기하고 다르다 몸놀림이 상당히 빠른데 딴 건 몰라도 맷지 추운 건 알아주잖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해졌어 그래 하긴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 하마 같은 남자 만나기 힘들지 야 틀린 말했냐? 몰라 야 앵무생만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팔을 잡는 거야? 모길 잡는 거야? 뭐 인마? 상대방을 딱 보고 주먹을 날라야지 미친놈처럼 팔만 빈빙 돌리면 뭐할 거야? 마 암케나면 어때? 저 패 갖고 인마 잡아뜨리면 되는 거지 권투는 싸움이랑 다르잖아 인마 잘 봐봐 자 주먹을 다 이렇게 꽉 쥐고 상대방을 딱 노려보다가 죽을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냐 니가 나가 니가 니가 나가 인마 니가 나가면 뵐 거 아냐 내가 왜 인마 너 잘났으니까 자식아 니가 나가 니가 해 니가 나가 아 이 형은 배랄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 그냥 뭐 깡도 없고 다 없어 다 없어 이게 다 그냥 그래 보세요 좀 이번에 제대로 해봐 형만이나 큰소리만 쳤지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야 인마 날파리 내가 왜 재단한 게 없어 내가 뭐가 없어 뭐가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 하나만 말해봐 하나만 말해봐 하나만 말해봐 말해봐 아이고 말해봐 이놈의 자식들이 진짜 야 이 녀석들아 그럼 못써 인마 형한테 이것들에 앵무새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거 하나도 없어 앵무새 옛날에 대고 있을 때 먹재기들 중에 최고였어 발빠르지 손빠르지 눈 좋지 장타령 최고지 걷다가 쎄뻟 뭐 자주 안했지만 쎄뻟이도 했다면 맨발 뺨쳐 인마 자식들이 형을 존경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란 건 말이야 잘한다 잘한다 그럼 계속 잘하는 거고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똥오줌도 못 가리고 병신되는 거야 알았어 이왕 권투 시합 나가는 거 서대문 동대문 애들 주먹 잘 쓴다는 애들 다 나오니까 염청교가 밀렸어야 되겠냐 자신들 있냐 예 왕초 다들 대답해봐 자신 있어 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싸움은 깡으로 하는 거야 앵무새 등치 작다고 기죽지만 알았냐 그래 왕초 야 다시 하자 시작 thôi 자 이 lan